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게임 말고 제가 디지랜드 도쿄에 디지랜드 다녀온 비수기 때 다녀온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팁을 공유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지금 현재 와이프랑 연애할 때 도쿄, 교토, 오사카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를 다녀봤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디지랜드 하나를 바라보고 도쿄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디지랜드의 이틀을 이따가 와서 일단 다녀온 가서 저희도 모르고 갔던 정보들도 있고 가서 느꼈던 팁들 이런 것들 한번 공유해 드리려고 찍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호텔이랑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이 일정을 잡았는지 이런 것들 충분히 내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다시피 도쿄 디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저기 디지랜드는 도쿄 디지랜드가 있고 그리고 디지니시가 있잖아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까요?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디지니랜드랑 디지니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하루로 플로 있었어요. 플로 있었고 이거는 파트 그러니까 오후 3시 시 같은 경우는 오후 3시 입장을 했고요. 그리고 도쿄 디지랜드 같은 경우에는 새벽부터 이제 플로 있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 왔는데 저희가 느꼈을 때는 일단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내가 도쿄 디지랜드에 가야 될지 도쿄 디지니시도 가야 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가야 될지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 지금 저희 집 아이들이 일본 나이로 하면은 만 3세 이하인 나이도 있고 이상인 나이도 있는데 우리나라 나이로 생각해보면은 한 우리나라가 나이 기준으로 6세 6세 정도면은 이쪽인 것 같고요. 초등이다. 초등이면은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액티비티가 좀 재밌는 게 적고요. 이쪽은 액티비티가 난이도가 좀 있어요. 나이 키 제한도 그렇고요. 근데 공주 그러니까 공주를 좋아한다. 공주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이쪽입니다. 공주는 디즈니인데 다 있어요. 그리고 이쪽 디즈니 C에 있는 공주가 있는데 그 공주는 인어 공주 인어 공주만 있어요. 제가 지금 마우스로 쓰고 있는 게 좀 글씨가 안 예쁜데 인어 공주는 디즈니 C에 있어요. 물로 배경으로 한 것들이 다 디즈니 C에 있고 그게 아닌 나머지는 다 이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가기 전에 일정을 잡잖아요. 다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일정을 어떻게 잡았느냐 공유를 해드리면은 저희가 일정을 잡은 거는 이렇게 이 사이트를 이용을 했고요. 이 사이트의 이름은 같이 적어드리면은 이 사이트는 여기다 먼저 적어드릴게요. 이 사이트의 이름은 이렇게 됩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 여기에 가면은 이렇게 디즈니랜드의 월별 예상되는 이제 뭐 나름대로 데이터가 있긴 하겠죠. 예상되는 혼잡도 같은 경우를 알려주고 그리고 호텔의 공실 정보도 실시간으로 갖고 오는 것 같고 그리고 날씨 정보도 대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거 일정을 잡게 됐을 때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좀 색깔들의 차이가 있죠. 여기 이렇게 주황색도 있고 노랑도 있고 이렇게 하늘색도 있고 그리고 흰색도 있고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의 이제 정보가 이쪽으로 붙이는 게 날까요? 일단 정보는 저희가 이제 맞벌이를 하면서 어떻게 날짜를 잡았냐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건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제 1월달이 있고 1월달이 있고 2월달이 있고 3월달 이렇게 세 가지 세 개의 이제 이것만 예로 따봤는데 이 1월달에 보면은 연두 아니 이 하늘색이 굉장히 많죠. 하늘색이 굉장히 많고 주말은 대부분 노랑이랑 이제 초록 연두가 많고 그리고 이렇게 흰색도 있고 근데 혼잡의 기준은 흰색부터 흰색 하늘색 초록색 노란색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검정색까지 있는데 검정색까지 가면은 이 빨간 검정까지 가면은 그 입장을 제한한다는 주의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까지 이 빨간색 요 위에 이쪽까지 가면은 저희는 여기는 힘들다. 아이들하고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힘들다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이쪽은 시도조차 안 했고 저희는 웬만하면은 지금 비수기니까 요쪽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요쪽을 맞춰보려고 했지만 일단은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아무리 봐도 저희가 다녀온 1월달을 보더라도 없어요. 1월달 그 보면은 흰색은 없어요. 흰색은 요 때가 있고 요 때가 있는데 일단 저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요 때랑 이때랑 다 호텔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디즈니 호텔에 묵는 거를 목적으로 했었고 근데 디즈니 호텔에 다 이제 요 날에 있었어요. 요 날에 있었는데 제가 연차를 못 쓰는 날이어가지고 불가능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늘색인 날 요 하늘색인 날에 다녀왔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녀왔는데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사람이 많진 않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에버랜드나 이런 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말해주는 시간보다 대기시간 알려주는 대기시간보다 더 시간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쿄 디즈엔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준비한 거는 혼잡도 혼잡도 기준으로 이제 흰색 흰색이나 이제 하늘색 흰색 기준으로 이제 잡기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 집이 이제 아이들이 대기가 안 되다 보니까 대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퀵패스라고 하는 퀵패스라고 하는 퀵패스가 여기서는 DPA라고 해가지고 디즈니 프라리티 어세스라고 해가지고 요 퀵패스가 있어요. 퀵패스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저희가 이제 디즈니 호텔 디즈니 호텔에 묵어서 협박을 해서 이제 그 중에 혜택인 해피엔트리 드리 요렇게 를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목적으로 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았고 이것도 괜찮았고 이것도 괜찮았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요 퀵패스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요 태피엔트리 요게 있는데 이거가 뭐냐 지금 디즈니랜드에는 5개의 호텔이 있어요. 물론 6월달에 새로 오픈한 호텔이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저희가 다녀왔을 때에는 이 5개의 호텔 이렇게 5개의 호텔이 있어가지고 이 호텔 기준으로 다녀왔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 순서대로가 요 순서가 고급진 순서에요. 이 순서가 고급진 순서 보이시죠? 여기가 디럭스 디럭스 모더레이트 밸류 요런 순서로 되어있고요. 저희는 어 디즈니랜드에 2박을 하는데 어 1번이 숙박 시설에 있는 호텔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을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디즈니랜드 호텔에다가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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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너무 많이 넣지 말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선택하게 된 거는 당연히 요겁니다. 밸류 타입 여기서 보면은 디즈니랜드 호텔은 가장 위치가 좋아요. 위치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 저희가 봤었을 때 600만원 600만원짜리 방도 있었고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방이고 이런 데들은 방이 없어요. 방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디즈니 시에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멀고 그리고 요것도 요것도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여기를 갈 생각이 없긴 했지만 물론 방도 없었다. 그리고 디즈니랜드 호텔 같은 경우는 진짜 비싸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밸류 타입인 여기 디즈니 셀러브레이션 디즈니 셀러브레이션 호텔을 이용했습니다. 근데 이 디즈니 셀러브레이션 호텔 같은 경우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 여기서 보이시죠. 저희가 이제 여기 기준이 어디냐면 여기가 디즈니랜드 정문이에요. 여기가 디즈니랜드 정문이고 요 디즈니랜드 정문의 약간 오른편에 디즈니랜드 정문으로 바라봤을 정문을 바라봤을 때는 왼편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모든 디즈니랜드에 들어오는 호텔 호텔 차량은 다 여기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버스를 타고 13분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데 제 생각 제가 이제 생각해봤을 때는 한 15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도 많이 타고 아기도 많이 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천천히 운전을 해요. 굉장히 천천히 운전을 하고 안전운전을 하다 보니까 도로에는 차가 많지 않고 하지만 천천히 가서 한 20분은 생각을 하고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0분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최대 단점이에요. 대부분의 호텔들은 여기 모여있어요. 디즈니 이 셀러브레이션 호텔만 이 정도 떨어져 있고 대부분의 디즈니 호텔들은 다 근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싼 대신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이 디즈니 호텔 같은 경우에 이 디즈니 셀러브레이션 호텔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가신다고 하면은 이 이 셀러브레이션 호텔을 가신다. 그러면은 저희가 제가 어 뭔가 적어드리면 장점은 딱 하나예요. 장점은 해피 엔트리 장점은 해피 엔트리 하나 있어요. 해피 엔트리가 뭐냐면 디즈니 호텔에 먹는 사람들에게 어 혜택을 주는데 그 혜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중간에 나갔다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거 그냥 잠시만요. 제가 캡처 하나 해가지고 볼게요. 이 야피엘은 헤드 이거 이 이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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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아닌데? 디즈니 호텔의 장점을 한번 보면은 일단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디즈니 호텔의 장점은 여기 보이시죠? 일반 게스트 입장 15분 전 해피 엔트리 이기고요. 그 다음이 중간에 파크 티켓을 구매하고 체제 중 파크를 즐겨 보세요. 중간에 뭐 나갔다 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 베케이션 패키지 큰 의미 없어요. 티켓은 구매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큰 의미 없고 파크가 혼잡할 때에도 입장 보장이 있으냐?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도 보셨다시피 혼잡도에서 완전히 빨간색이나 검정색이 떠가지고 입장 제한이 걸리더라도 디즈니 호텔에 묵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랑 관련한 게 요 두 개 했고 정말 이거 하나 보고 이제 디즈니 호텔에 묵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쓰고 있는데 장점은 정말 딱 하나입니다. 디즈니 호텔의 장점은 요거 해피 엔트리 하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피 엔트리 그리고 그 단점 단점은 화장실 길이 비좁다 그리고 음 딱히 서비스라는 게 없어요. 큰 서비스 기대 어려움 큰 서비스 기대 어려움인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연식이 오래되었어요. 제 생각에는 화장실은 한번 리모델링을 간단하게 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막 더럽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 리모델링한 것 뒤쪽으로 약간의 이제 물곰팡이라든가 아니면은 오래된 호텔들에서 나는 약간의 그 특유의 약간 냄새가 있거든요. 그런 냄새들이 좀 나고 그리고 뭐 TV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오래돼가지고 옷장이 없어요. 옷장 맞아요. 옷장 없었어요. 옷장이 없어. 옷장이 없었어요. 정말로 이 해피 엔트리 하나만 보고 디즈니 호텔을 본 거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 대한 불만은 많긴 했지만 뭐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갔고 아이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뭐 불편해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오로지 디즈니 호텔이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일단 여기에 묻게 되면은 그럼 디즈니 호텔까지는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일단 여기 시간표가 있는데 디즈니 랜드 여기 디즈니 랜드 호텔에서 디즈니 랜드까지 어떻게 가는지 이제 저희가 이제 체크인을 할 때 얘네들이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나의 피엔트리를 하고 싶은데 몇 시에 가면 되나요? 라고 추천해줘 그랬더니 그 체크인하고 해준 직원이 여기를 이렇게 딱 네모를 쳐주면서 6시에 나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호텔에서 여기서 20분 걸리잖아요. 20분 20분 걸리니까 6시에 나가면 6시 20분에 디즈니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문 앞에 위치한 디즈니 랜드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냥 5분 만에 뭐 정말 1분 1분 만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앞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대한 빨리 나가세요. 라고 저희한테 안내를 줬어요. 근데 저희는 첫째 날 디즈니 씨를 갔다 와가지고 아이들이 못 일어났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일어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너무 늦으면 안되니까 그래도 아이들이 막 좀 저희가 먼저 준비하고 부스럭부스럭대고 막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 시간에 일어났고 10분 만에 준비를 해가지고 30분 차를 탔어요. 30분 차를 타가지고 저희는 한 아침에는 좀 얼마 안걸렸는데 디즈니엔드 도착이 6시에 한 45분 45분에 디즈니엔드 도착을 했어요. 입구에 그래서 그래서 6시 45분부터 이제 저희 대기가 시작이 됐고 이미 아침에 나가면 로비 쪽에 사람들이 벌써 버스를 타려고 되게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이 사람들 정말 부지런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고요. 디즈니엔드 디즈니엔드 딱 도착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버스가 여기 디즈니엔드 입구잖아요. 이게 디즈니엔드 호텔이에요. 디즈니엔드 호텔 바로 앞에 있어요. 여기 입구 바로 앞에 있고 여기에 내려주거든요. 이 지점에 내려주는데 이미 저희가 더 확대를 해보면 저희도 깜짝 놀랐던 게 6시 45분에 도착했잖아요. 6시 45분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가 디즈니엔드 여기가 디즈니엔드 입구고 여기가 이제 호텔인데 여기에 내렸는데 이미 여기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뭐야 이거 막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 시큐리티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해피엔트리 티켓을 주거든요. 해피엔트리 티켓을 가지고 여기 갔더니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뭐 디즈니엔드 호텔로 가 뭐 그래서 레프트 뭐 이러면서 계속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쭉 갔어요. 그때 갔더니 뭐 어떤 상황이 벌어졌으냐면 이 호텔 앞이 여기 앞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여기가 그 수화 저희 소지품 검사를 해요. 안에 뭐 들었는지 뭘 검사하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나름 되게 열심히 검사를 하고 이렇게 두 군데 양쪽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미 여기 여기가 이제 메인 주의라고 하면은 이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미 이 정도 줄이 서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디즈니엔드에서 나온 사람들 디즈니 호텔에서 묵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섰어요. 여기에 서고 나서 사람들이 또 여기서 이렇게 계속 줄을 서요. 이쪽으로 이렇게 섰는데 이게 7시 한 반 제 기억에 7시 한 30분 7시 하면 30분 되니까 줄이 쭉쭉쭉쭉쭉 들면서 이쪽으로 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쪽에 돼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쪽에는 누가 들어오냐 아까 여기에 앉아있던 이 일반 일반으로 온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되게 급했어요. 어? 나 디즈니엔드 호텔에 묵었는데 어... 왜? 왜 다 같이 들어가지? 하면서 되게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아 여기까지만 들어가면은 그냥 에버랜드처럼 에버랜드 그거 아시죠? 그 저기 에버랜드 호텔에 묵으면은 5분인가 10분 먼저 입장하지 않았나 그 정도 수준만 인 거고 나는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얘네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엄청 마음이 급했어요. 마음이 급했는데 그 다음에 어? 저희가 안심을 하게 해줬던 게 이제 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그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갔고 이쪽으로 일반 이 일반이라는 거는 그냥 뭐 주변에 좋은 호텔도 많잖아요. 힐튼, 도쿄베이 뭐 쉐라톤, 도쿄 여러가지 뭐 베리어트 계열이든 힐튼이든 뭐 중... 뭐 일본계 뭐 여러 브랜드 호텔이든 하여튼 호텔들이 엄청 많은데 그 호텔들 플러스 뭐 지하철로 온 사람도 플러스 모든 사람들은 파유적인 거예요. 일반 그리고 정말 디지랜드 호텔에 묵은 사람들만 이제 해피엔틀이라는 걸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여기서 차이가 또 갈리는데 여기서 어떤 게 갈리느냐면 여기서 들어오잖아요. 여기 선 보이시죠? 이렇게 선 보이시죠? 이렇게 선이 있는데 이 선 안쪽 이 안쪽은 이제 해피엔트리 이쪽은 해피엔트리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빨리 들어오더라도 이쪽으로 이제 빨리 들어오더라도 줄은 여기서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일반 호텔 사람들은 이 바깥으로 설 수 있는 거고 여기 안쪽은 다 해피엔트리 를 한 이제 디지니 호텔에 묵은 사람들만 이쪽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한번 걸러요. 이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이 경계선 바깥쪽으로 안내를 하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안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놨어요. 나름대로는 정말 디지니 호텔에 묵은 이제 저희가 장점을 살릴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로 가깝게 섰냐면 일단 저희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녀와 야수였어요. 미녀와 야수였고 그 미녀와 야수를 하는데 여기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다른 사진을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서 여기가 이 선 조그만 게 있는데 여기가 다섯 줄 다섯 줄 뭐 이런 식인 거 여기는 세 줄 세 줄 세 줄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이쪽에 이 정도에 섰어요. 다섯 줄 정도에 여기가 이제 정문 이제 그 띡띡띡 이렇게 해가지고 입장권 찍는 곳인데 다섯 번째 줄이니까 엄청 가깝게 선 거예요. 저희는 한 번도 에버랜드에 이렇게 가깝게 서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줄을 서가지고 막 앞에서 어느 정도 입장 하면은 여기 앞에 막 이제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춤추고 안녕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사람들이 시선 분리시켜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다섯 번째 줄 서가지고 8시 15분에 입장을 하거든요. 8시 15분에 입장을 해주는데 8시 정도 되니까 벌써 이제 어느 정도 준비하라고 막 안내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줄 선 그러니까 출발해가지고 딱 두 시간 두 시간 걸려가지고 입장까지를 했고 딱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이제 1차 목표는 완료된 거예요. 1차 목표가 1번 목표가 저희는 해피 인트리 했잖아요. 해피 인트리는 달성. 왜냐면은 다섯 번째 줄.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거는 달성했어요. 그래서 해피 인트리를 일단 이것만으로도 저희는 안심을 한 상태고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일정이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일단 입장하잖아요. 입장을 하면은 곧바로 입장을 하면은 입장을 하고 유모차가 있어요. 저희가 유모차가 있어가지고 유모차를 일단 밀고 빨리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이제 와이프가 이제 디즈니 저기 가장 우리가 1번으로 갖고 싶어했던 미녀와야수 미녀와야수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미녀와야수로 이동을 해서 줄을 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그때서부터 DPA랑 그리고 40주년 패스라는 게 있어요. 40주년 패스 이거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DPA랑 40주년 패스를 미녀와야수도 DPA를 할 수 있는데 일찍 입장을 했으니까 미녀와야수 같은 경우에는 DPA를 하지 않았고 이제 DPA랑 40주년 패스로 최대한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어떤 게 되냐 보면은 어떤 게 되냐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 이 이 미녀와야수 같은 경우에는 줄을 섰고 그래서 저희는 요거 스플래시 마운틴이랑 그리고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퍼레이드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할까 이거를 할까 하다가 저희는 이거를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했고 어 어 어트랙션을 한 번에 요 세 개를 다 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퍼레이드 하나 어트랙션 하나 이런 식으로 요렇게 두 개를 의미했어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단 3세 이하는 돈을 안 받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퍼레이드 요거 같은 경우는 2만 2천 5백원 2천 5백원 회당 그러면은 1인이에요. 1인 1인이 2만 5천원 그래서 저희는 만 3세의 얘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공짜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3개 요거 3개 했고 그리고 미녀와야수 같은 줄을 서서 이건 안 했고 스프레시 마운티는 이제 15,000원 그래서 1인 15,000원이니까 3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4.5 그리고 이거 7.5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을 썼어요. 그래서 DPA로 이렇게 돈을 썼고 뭐 일단은 언제 올지 모르는 디즈니랜드고 현재 아이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의 지출을 간만 하겠다 어느 정도 이 정도 지출은 생각하고 갔어서 일단 놀랍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여기서 이걸 하는데 제가 한번 여기서 팁을 하면은 DPA 팁 써보면 DPA를 하잖아요. DPA를 하는데 일단 카드 등록 DPA 팁은 어 저의 입장권이 있죠. 입장권은 한 명에게 이거는 에버랜드도 동일하잖아요. 에버랜드 와 동일 이거 한 명이 여러 명을 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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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입장권을 끊게 되면 입장권은 한 명에게 몰아가지고 이제 에버랜드 동일하겠죠. 그래서 한 명에게 몰아서 디즈니 더 그래서 에버랜드 동일하다. 이해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뭐 크게 요즘 다 해보셨으면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이 카드 등록이에요. 결제 카드 등록인데 저 같은 경우에 신용카드를 가져왔거든요. 신용카드는 제가 뭐 해외에 나가가지고 실시간 결제를 안 해보고 다 온라인 쇼핑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했더니 그 페이 앱 있죠. 뭐 페이 인증 인증 이걸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문자인증을 안 하는데 문자가 오질 않아요. 문자인증이 바로바로 안 돼가지고 3분 안에 오질 않아요. 3분 안에 그래가지고 인증이 안 돼요.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는 가져갔던 트래블 원래 차크카드로 했더니 인증 없이 결제 이렇게 됐어요. 제 생각에는 이 신용카드들 제가 예를 들어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결제를 하고 그랬으면 인증 절차가 어느 정도 마련이 돼가지고 됐을 것 같은데 코로나도 있고 여러가지 있어서 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가지고 해외에 나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첫 회의여서 그런지 몰라도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혹시 모르시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요 그냥 맘 편히 요 체크카드 추천입니다. 차라리 체크카드가 나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요 기본적인 거 입장권 한 명이 보라서 D&D 등록 그냥 저기 에버랜드도 맨 처음에 입장하면은 사파리 사파리라던가 로스트밸리 끊으려고 이렇게 여러 명 클릭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똑같이 그냥 클릭 클릭 해가지고 하는 거고 시간 시간대 선택을 해가지고 요거는 시간은 잘 계산해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DPA 같은 경우나 여러가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충분히 1시간 정도 주거든요. 이게 시간이 어 이게 시간 설정 내가 시간 시간 설정도 같이 하면은 시간은 정이 있는데 시간은 1시간 정도 1시간 간격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0시다. 그러면 10시에 예약이 됐어요. 그러면 10시부터 11시까지 만 이제 입구 안에 입구 도착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부담 갖지진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바로바로 털 수 있고 요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대략적으로 그냥 1시간 놀이기구 하나 정도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비는 시간대에는 이제 밥 먹고 이런 거 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디즈니 이 프리미어 DPA 같이 이런 거 말고도 저게 있어요. 4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스마트 줄서기 에버랜드에 스마트 줄서기가 있죠. 스마트 줄서기가 있는데 그게 여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마트 줄서기를 하면은 이제 그냥 제가 글로 쓸게요. 40주년 패스라는 게 있어요. 40주년 패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에버랜드의 스마트 줄서기 스마트 줄서기 개념이에요. 스마트 줄서기 개념이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료결제 먼저 결제 먼저 그 다음 스마트 줄서기 40주년 패스 이렇게 해가지고 예매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타게 된 거는 이제 맨 처음에 도착해서 입장했고 그리고 미녀와 야수 출서기 그리고 3번이 DPA로 야간 퍼레이드 예약 그리고 4번이 DPA로 아까 뭐였죠? 그 스플래시 마운틴 이었나요? 잠시만요. 어?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스플래시 마운틴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스플래시 마운틴 저같은 경우에는 이거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야간 밤 이제 7시경 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거같은 경우에는 미녀에 와서 줄서가지고 타게 된 게 한 8시 한 40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11시에 했어요. 11시에 11시에 했고 이 다음번에 저희가 이제 한 게 40주년 패스로 40주년 패스로 40주년 패스로 뭐가 있었냐면 저희는 롤러코스터 위주로 탔거든요. 롤러코스터 위주로 탔고 40주년 패스 중에 빅 썬더 마운티라는 거였어요. 빅 썬더 마운틴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여기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요 이것도 여기까지 했는데 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여러 개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동시에 여러 놀이기구 예약 불가 그래가지고 DPA는 DPA 같은 경우에는 퍼레이드 하나 놀이기구 하나 이렇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40주년 패스로 저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요 순서대로 했고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저희는 딱딱딱딱 맞아가지고 이게 10시에 떨어졌어요. 10시 그래서 정말 딱 1시간에 하나씩 탔어요. 미녀수 탔고 그 다음에 빅 썬더 마운틴 가서 요거 10시 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 스페셜 마운틴 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보니까 점심시간이 됐는데 점심시간이 사람이 너무 많은거에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저희가 또 이제 여기에 보면 또 다른게 있어요. 그 공연같은거 보는 것도 다 되는게 아니에요. 공연도 스탠바이 패스였나 스탠바이 패스가 아니고 공연을 보려고 하면 예약을 해야 돼요. 공연을 보려고 하면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공연들을 엔트리 접수라고 해가지고 엔트리 접수를 해야 돼요. 보시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몇개월만 보면 하는데 왜이래 이런거 보이시죠? 클럽 마우스 비트 미키의 매직 뮤직 월드 젠버리 미키 렛츠 댄스 이런 것들이 다 엔트리를 해야 돼요. 엔트리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것도 그냥 랜덤인거에요. 랜덤 그래서 이거 다 어플에 있어요. 어플에 그래서 엔트리 패스 공연은 엔트리 패스 공연은 엔트리 패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엔트리 패스 저희같은 경우에는 어 세개 아 총 다섯개였나 한 다섯개 시도했는데 잠시만요 다섯개 시도해서 세개선거 다섯개 시도해서 세개선공해가지고 세개는 봤어요. 세개는 봐가지고 거의 식사를 건너뛸 정도로 돌아다녔어요. 정말로 아이들도 딱히 뭐 밥 먹을 의지도 없는 것 같고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간식들 간식들을 먹이면서 이렇게 했고 이 정도 이 정도 로 이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간은 짧고 그리고 또 되게 황당했던게 정말 먹을 곳이 없어요. 디지넨드는 어... 저도 놀랬던게 먹을게 진짜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디지넨드의 위에서 본 정경이라고 이제 그거로 생각하면은 일단 디지넨드의 단점 최대 단점이에요. 먹을 곳이 없다. 일단 그 흔한 뭐 핫도그조차 없어요. 핫도그도 없고 그리고 제일 황당했던게 저희 아이들이 에버랜드 가면은 팝콘을 엄청 먹거든요. 그냥 팝콘만 먹고 물만 먹고 계속해도 배가 부르니까 애들 좀 버텨줘요. 근데 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팝콘을 좀 사러가면은 팝콘이 뭐 어디어디 있다가 나오거든요. 중간중간에 팝콘 스테이션이 되게 많았는데 팝콘이 맛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게 여러가지 맛인데 파는 곳이 다 다름요. 저희는 카라멜 팝콘을 사야되는데 카라멜 팝콘은 어디있는지 모르겠는거에요. 어디있는 막 녹차 맛 어디있는 뭐 후추 맛 또 어디있는 카레 맛 이런거 팔아요. 그래가지고 와 전 제가 스카라멜 팝콘 보이는데 가면은 가서 얼른 사는거에요. 그래서 이거 팝콘 먹기도 힘들고 핫도그라고 해서 핫도그 파는 데를 가봤더니 정말 소세지가 정말 바게트빵에 들어있는 소세지 팔아서 아이들도 안먹는다고 먹거리가 너무 힘들어서 겨우여 겨우 먹었던게 카레 카레 하나 먹었고 그래서 카레는 평타 이상은 최초잖아요. 그래서 카레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거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한 4시정도 되니까 모든걸 다 봤어요. 4시정도 다 봐가지고 4시정도부터는 이제 마땅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밖에 나왔어요. 근데 디즈니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역 주변 역 옆에 그 쇼핑몰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안 나왔네요. 이 쇼핑몰 보이세요? 여기 익스피어리 쇼핑몰이 하나가 있는데 이 쇼핑몰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역을 통해가지고 여기 이쪽까지 이동을 해서 걸어서 이동하는데 한 5분 걸려요. 5분에서 한 10분? 도보 도보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고요.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저희는 여기서 밥을 먹었어요. 너무 멀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 가서 밥 먹고 그리고 커피도 마시고 좀 쉬다가 왔어요. 호텔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고 그래서 여기에 가가지고 좀 쉬다가 왔고 아이들도 여기서는 실내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한숨 자고 왔어요. 저희는 자고 와가지고 근데 여기에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일단 여기에 디즈니 스토어가 있어요. 제가 되게 신기한 또 이거는 또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는데 저희 아이들하고 약속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디즈니 스토어 가잖아요. 스토어는 되게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 있는데 스토어마다 이제 디피되어 있고 판매하는 제품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래서 예정마다 판매하는 제품이 다르고 그리고 메인 메인 스토어는 어플로 예약을 해야 갈 수 있어요. 이게 저희도 황당했어요. 내가 스토어에 들어가는데 이 어플을 별로 예약을 안 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황당했는데 저희는 나올 때 정도에 남아서 어플로 예약을 하고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또 약속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디즈니랜드 공주들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공주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드레스 어린 아이들 한 5살 6살 내내 공주 공주 해가지고 드레스 엄청 하잖아요. 공주를 디즈니랜드 공주들 드레스를 디즈니랜드 가서 사줄게 라고 했는데 디즈니랜드 안에 있는 스토어 드레스가 없습니다. 진짜 황당하죠. 저희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아빠 디즈니랜드 드레스 어디 있어요? 디즈니랜드 없어요? 드레스가 없다. 진짜 황당했어요. 저 드레스를 안 판대요. 그냥 드레스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팔아요?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소문을 하다가 알게 된 게 아까 익스피어리 그 그 그 옷에 가면은 디즈니스토어가 있대요. 그래서 익스피어리 몰 안에 있는 디즈니스토어 이거를 다 모른대요. 직원들도 모른다고 하는데 저희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거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사 어디 가서 사 했는데 여기 가면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황당했고요. 이 스토어에 갔는데 여기 스토어랑 디즈니랜드랑은 또 사업 운영하는 회사가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제품들로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여기 스토어가 더 추천이에요. 여기 스토어 추천입니다. 여기 스토어를 추천하는 이유는 안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재팬 익스크루시브를 팔아요. 이 안에 가면은 이 제품들을 파는데 예쁘지 않아요? 여기 가면은 요 핑크 다 핑크 핑크하죠. 핑크 핑크 제품들을 파는데 이게 여기에만 한정판이래요. 여기 한정.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 한정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여러가지 일본 내에 디즈니엔드 샵에 가면 팔긴 하겠지만 여기에서만 파는 요 핑크 계열 캐릭터들이 요 제가 갔던 디즈니엔드 옆에 익스피리 몰에 있는 디즈니 스토어에서만 판다고 하고 여기 안에 있는 디즈니 스토어에 드레스 팔고 요 한정 이 한정 제품들 팔고 그리고 매장도 여기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여기도 컸던 것 같은데 물론 다양한 거는 디즈니엔드 안에가 더 많은데 흔한 거 말고 좀 특이한 거는 요 쪽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스타벅스든 아니면 음식점이든 기본적으로 디즈니엔드 안에서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리즈넘을 하고 좀 쉴 수 있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인들은 생각이 들고 일단 한 번도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 정리를 마지막으로 다시 해보면 비수기 기준 평소기 때도 저는 장담을 못합니다. 비수기 기준 그냥 한 번 보면 1번 해피 엔트리 를 위해 디즈니엄 물론 여력이 되시면 좋겠지만 정말 가성비 하나 가성비 비 셀러브레이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니 인제 디즈니 어플에 입장 권 등록 한 사람에게 이거 해놓고 회전등록이 되더라고요. 회전등록 가능해요. 입장만 구매만 했으면 사전등록이 가능해요. 그리고 3번이 이제 입장해가지고 주를 설 그러니까 해피 엔트리를 최대한 살려가지고 세이빙 머니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피 엔트리로 해가지고 주를 먼저 설 수 있는 것으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DPA랑 하면 되고 DPA는 앞에 설명드렸는데 DPA 결제 카드는 은 웬만하면 체크 카드 저 같은 경우에 신용카드에 한 번 띄었기 때문에 됐고 봐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디즈니엔드가 겨울에 겨울 기준 생각보다 추워요. 밤의 온도가 2도까지 떨어졌어요. 일교차는 한 10도 낮에는 따뜻해가지고 좀 덥긴 한데 여기가 이제 바닷가잖아요. 바닷가여가지고 2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추워요. 그랬고 그리고 그리고 마히하마 마히하마 마히하마인가 디즈니엔드 역이라고 할께요. 스니 랜드 옆에 익스피어리 볼 식당 여기에 디즈니스토어 도 있고 식당 이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맘모지들은 맘모지들은 이제 좀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을 주시거나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경험해본 범위 안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해피인트리를 살리는 것 때문에 디즈니엔드의 이거는 당연히 추천을 드리고 DPA랑 어플에 등록하는 것들은 물론 해보셨을 게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고 이거 때문에 저희 감기 그래서 감기 아이들이 지쳐가지고 유모차에서 막 자고 하는데 일교차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밤 막 어느 정도 약간 해가 넘어가고 아니면 새벽 아침 찬 공기에 감기 다 걸렸어요. 그리고 저희도 너무 지치고 해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이제 커피 한잔 먹고 아이들도 밥 먹기 그리고 이제 분홍 캐릭터들 쇼핑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름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 여름은 그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없어서 여름에는 진짜 힘들 것 같긴 하더라고. 그래서 어 또 비수기 때 다녀오실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잘 건강하게 잘 즐기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만족스러웠던 게 이 휴식시간 한 두 시간 정도 안 됐어요. 한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정도 휴식 또 한 시간 정도 여기서 휴식하고 나머지들은 계속 뭔가를 했어요. 한 시간 간격으로 타고 뭐 타고 뭐 타고 뭐 타고 해가지고 정말 만족하게 타고 왔고 아이도 에버랜드보다 훨씬 좋았대요. 계속 타지 물론 물론 DP로 어떻게 보면 돈을 엄청 쏟아 부었다 이렇게 생각 들기도 하는데 다들 미국 디즈니인데 비하면 그 정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짠 이렇게 됐고 아 디즈니인데 좋은 점은 만삼세 그러니까 만삼세 돈 그냥 만삼세 돈을 안 받아요. 이 만삼세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만삼세 돈을 안 받아가지고 저희 만삼세 맞는 것 같은데 갑자기 헷갈리대요.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아 만삼세 아니네요. 4세 그래서 우리나라로 우리나라로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어요. 만삼세가 아니고 이게 보시면 제가 가격이 계속 변해요. 가격은 변동이 되는데 여기 써있죠. 4세에서 11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게 48개월 48개월 미만은 프리 저희는 그래가지고 세이빙 머니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덜트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이 기준이 지하철도 동일해요. 지하철도 동일하고 저기 리무진 버스도 동일하고 리무진 버스 지하철 다 다 프리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프리 기준은 어른들이 안고 타면 모두 프리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해에 갔다 온 게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것까지는 뭘로 계획을 잡기는 잡았지만 계획을 잡다 보니까 지하철 공짜죠. 리무진 버스 공짜죠. 물론 자리를 점유하면 돈을 내야 되는긴 하는데 어른들이 안고 탄다는 가정이라고 하면 버스 프리 지하철 프리 디자인드 프리 그래가지고 저희는 굉장히 생각보다 세이빙이 좀 됐어요. 그래서 만족스럽게 다녀왔습니다. 이 정도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한 시간 정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주저주저 말이 많았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어트랙션에 대한 이런 것들은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매하는 거 많았는데 저희가 셀러베이션 호텔에서 묵어가지고 어떤 거 어떤 거 정리한 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약간 참고를 했던 것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공유하고자 찍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